안녕하세요 젊은 자파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죠? 바로 은산분리입니다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은행까지는 안되도록 막아놨는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사실상 통과시킬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허가를 해줄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다 일정 IT쪽 이외의 대기업들은 제안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여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자 그들이 일관되게 찬성을 했냐? 일관되게 반대를 했냐? 아니요 이명박근회 때는 반대를 했어요 자 이걸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걸 하지만 지금 어떻죠? 그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여당의 위치가 되고 집권당의 위치가 되니까 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 인터넷 뱅킹 인터넷으로 은행 관련한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아 이걸 풀어주는 게 맞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명박근회 때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명박근회 때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설마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죠? 발목 잡기예요 자 이제 좌파 젊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반대를 했던 건 진짜 뭔가 사회 정의 올바름 제대로 된 뭔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발목 잡기였어요 자 그때 반대하던 애들이 지금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별일도 없다는 듯 은산분리를 풀어버리고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왜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는 통과시킬까요? 왜 이명박근회 때는 반대하던 걸 이제는 통과할까요? 이제는 허가를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자 좌파님들 한 1분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죠 사실 아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틀린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나는 그러면 다른 애들을 지지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곳으로 꼭 지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적어도 내가 지지했던 정당에 대해서 적어도 지지를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난 얘들을 지지하지 않겠다 난 무당층이 되겠다 적어도 일단 지금은 지지하고 싶은 당이 없다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무당층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의 뜻에 맞는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정당이 나타나면 그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지금 남들 다 지지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때 없이 지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